아주 익숙한 노래의 전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최영철 씨. 네. 아니 제가 이게 춤을 이렇게 선보일 시간에 좀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.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그거는 우려요. 엄연히 그 라운드 선생님 마음이시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좋습니다. 네 프로 중에 프로 두 분께서 또 시연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. 정확하게 스팅이라 그러나요 턴이라 그러나요 저렇게 도는 걸? 저는 회전이라고 합니다. 펀동작을 같이 겸이하는 회전동작입니다. 회전동작. 힘이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왠지 춤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. 두 분 다. 이게 저분들이 자신감 있게 아주 잘 치는 거는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아 네 그런 말씀 하신 줄 알았어요. 사랑의 물레를 저보다 더 잘 불러요. 아 우리 나 혼자 선생님. 맛깔스럽게. 아 노래가 이렇게 또 춤을 추시기에 지루박 리듬으로 바꿔서 연주를 해 주시니까 색다릅니다. 딱 맞네요. 네. 춤추기 아주 좋은 곡인 것 같아요. 네. 주변에서 동안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김무용님 40년 경력이시고요. 40년 전부터 하셨으면 지금 연세가 꽤 됐었죠. 10살 때 시작하셨대요. 아 그래요. 자 그리고 강성국 루시 댄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양현자 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아 사뿐사뿐. 어떠세요 역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무대죠. 네 그렇죠. 몸에서 이 일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손에서 나타난 것 같지만 몸에서 흐너적 흐너적 거리면서 이렇게 몸을 칠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경력은 보통 4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멋있어요. 네.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역시 우리 김무용님 양현자님 두 분의 시연 이번에는 블루스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. 이 노래가 이민자 선생님 노래죠. 네. 노래는 나의 인생. 또 색다르네요. 그러게요. 저도 가수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. 아주 표정도 편안해 보이시고 좋습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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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가 있으니깐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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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블루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약간 왈츠 느낌도 나고요. 네 지금 홀드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브루스를 할 때 그런 홀드하고 가벼운 홀드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정자세처럼 잡아주는 저런 홀드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정해놓는 건 아니고 편안하게 이렇게 잡고 홀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팔 동작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. 나의 노래 엉켜주던 당신의 숨에 어둡게 먼 한 길을 떠나 꿈 찾아 걸음을 지나세 괴로운 일도 슬픔에 눈물도 가슴이 무덤고 나와 함께 그러게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서름 얻는 당신의 숨에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엉켜주던 당신의 숨에 어둡게 먼 길을 떠나 확실히 경력이 오래되신 두 분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 잠깐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두 분도 그런데도 굉장히 호흡이 좋으신 거 같네요. 네 서로가 풀어다 보니까 서로의 호흡 따라 또 율동 따라 잘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손을 잡은 모습이 이제 다 틀려요. 어떤 두세 가지가 있어요. 네 이렇게 꽉 잡으신 거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아 턴을 두시면서 와 인사도 화려하게 네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